할렐루야!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임지 앞에 감격하며 하루를 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국기 19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밟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끼슬게 서있는데 신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도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았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더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 사람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 즉 백성이 신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름함께 올라오고 지사당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본문은 신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셋째 날 우레와 같은 소리와 나팔 소리와 번개 그리고 산에 가득한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하나님의 현원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행여나 그러한 그들이 거룩한 경계를 침범하여 여호를 보러 나오지 않도록 모세를 불러 당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성결을 삽힐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게도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친밀함과 동시에 경애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경애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과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경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려와 번개와 백백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백성들이 준비가 끝나자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사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법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렇게 신해산 꼭대기는 지성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성서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 정결의식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를 넘어 죽임을 당할까봐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그 연약함으로 말매암아 죽음을 당할까봐 미리 모세를 통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남용하거나 경유를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 하나님을 경혜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여호 하나님 한 분만을 겸손함으로 성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도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사오니 오직 믿음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